광주 청사교회는 지난 2020년 마룻바닥 영성전수관인 은혜체프를 설립해 매주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지녔던 뜨거운 기도의 영성을 이어가기 위해서인데요. 광주 청사교회가 최근 마룻바닥 영성체험관인 초가집 예배단과 부흥사 기념호텔을 건립해 지역 기독교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주 CBS 정정섭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세대통합 목회사역을 펼치고 있는 광주 청사교회가 국내 최초의 부흥사 기념관이자 초기 한국교회의 뜨거운 영성을 체험할 수 있는 마룻바닥 영성체험관을 개관하고 선조들의 신앙을 계승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감사의 배와 축하식, 개관식, 애찬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백윤영 목사는 오늘날 시대는 기독교의 건물들이 현대화의 영향으로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과거 선조들의 분위기와 상황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싶었다며 초가집 형태로 예배당을 건축했다고 말했습니다. 백 목사는 또 한국교회의 대표적 부흥사인 길선주, 김익두, 이성봉, 신현균, 박용목 목사의 이름을 딴 기념호텔도 세워 선조들의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흥사들의 위대한 부흥 스토리를 후대에 전수하고자 마룻바닥 영성체험관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교회의 유일한 기독교 신앙 유사는 새벽기도인데 그 새벽기도의 뿌리를 파보면 마룻바닥 기도가 나옵니다. 그 마룻바닥 영성을 후대에 전수하자는 측면에서 이번에 마룻바닥 영성체험관은 660제곱미터 부지에 초가집 형태의 마룻바닥 예배당과 공원, 총탑 5명의 부흥사 이름이 붙은 5개 동의 기념호텔 등으로 구성돼 기독인들이 숙박하면서 기도하고 힐링하는 장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영성체험관과 광주의 선교사 묘역인 양림동산, 문중경 전도사 선교술래인 신안증도까지 연계한 2박 3일 마룻바닥 영성캠프를 운영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광주청사교회. 마룻바닥 영성체험관을 통해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길 기대해봅니다. CBS 뉴스 정정섭입니다.